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월요일을 맞아서 주가 자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0%대 지금 상승을 하려다가 다시 상승분 조금 반납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지금 24만원대 라인에서 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는 21만 6천 5배원까지 떨어졌었다가 다시금 이제 24만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고점 대비 전고점은 여러분들 거의 29만 9천원 30만원 위치쯤에서 21만원 갔다가 다시 24만원 위치에 와 있는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약간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주주분들 항상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고점 부근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점 찍고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 또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실제로 21만원 22만원대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버티고 있다. 지금 내가 28만원 27만원에 매수해가지고 지금 24만원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실이 조금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가격에 대한 지점 어디가 고점이고 저점인지 정확하게 잡아드리는 만큼 또 지금 현재 현대차 주가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또 현대차 관련된 또 새로운 소식들 뉴스들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현대차가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시청을 해주시면 또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질의 컨텐츠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답을 하겠고요. 자 여러분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가장 큰 이슈 결국에는 뭡니까? 전기차 문제입니다. 전기차 화재 때문에 지금 너도 나도 전기차 구매를 꺼려한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로서는 사실 타격이 조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현대차가요 전기차 13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전기차 포비아를 불식 총력하겠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 지금 이제 제조사 공개를 사실상 완성차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차의 전기차 13종 안에 과연 어떤 배터리들이 들어가냐. 한번 살펴봤더니 공개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현황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GB80, 코나, 캐스퍼 등등 봤을 때 제조사가 SK온이 대부분이고요. LG 엔솔 들어가 있고 또 코나 모델에 대해서만 중국 CATL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CATL은 여러분들 지금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올해 초죠. 올해 초에 현대차가 SK온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SK온 배터리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역시 기본적으로 국내 1위 기업인 만큼 역시 많이 현대차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때요?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중국 CAT의 하나. 그러니까 이번에 벤츠 전기차 대비해서도 그래도 네임 밸류가 있는,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기업들의 제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국산은 안전한가? 국산도 과연 안전한 게 맞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에도 반응은 따늘하다. 아무래도 전기차니까, 특히 국산 배터리라고 해서 사실 지하에서 불이 났다거나 혹은 불이 안 난 차가 없다. 불이 난 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가 확실히 부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이 배터리 제조사들도 서로 극심한 경쟁 체제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사끼리 경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완성차 업체, 현대차 업체로서는 기분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배터리 안전성이 훨씬 더 개선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여러분 전기차의 시대는 올 수밖에 없는데 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게 되는 감이 있다. 그래서 현대차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기대감을 낮추는 게 아니라요. 낮추는 게 아니라 그 기대감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차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2024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면서 쭉쭉쭉 올라오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17만원, 18만원대 위치에서 29만 9천원까지 그대로 다이렉트로 상승을 해줬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경제 불황 얘기도 있었고요. 시청력 급발진 얘기도 있었고 또 노조 관련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화재 사건까지 있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서 경기 불황이다, 경제 불황이다,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케리 트레이징 청산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셔야 된다? 결국에는 상승에 대한 수급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었을 때 그때 저점을 찍고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올랐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많은 리스크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이란, 이스라엘 전쟁 얘기 리스크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전쟁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금리를 인하를 할지 인상을 할지 이런 얘기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이 오게 될 때는 여러분들 그때는 정말로 다이렉트로 강하게 상승을 하는 거지 지금처럼 주춤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제 그러면 저점을 찍느냐? 언제 그럼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따박이 구독자분들에게 현대차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제가 직접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 매도, 타점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시점, 튀어 올라가는 이 시작 지점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그리고 고점 위치에서 또 매도, 타점을 계속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수, 매도, 타점 잘 맞춰드렸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내용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수익권, 수익 많이 보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받지 못하시는 분들 매수, 매도, 타점, 현대차 주주분들 제가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시간 등 전략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영상은 여러분들 찍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 대응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하실 수 있도록 그때그때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타점, 안내 그리고 실시간 등 전략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부담없이 저한테 참여 신청해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뭐 다른 과금 과정 부담없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현대차로 문자만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니까 손쉽게 지금 바로 보내주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 되시겠고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주가 시장이 어떻습니까? 주식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지금 같은, 요즘 같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영원히 주식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변동성을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한 안내해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저한테 부담없이 현대차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서 신청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내용들 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원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던 종목이었지만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그리고 기관계가 계속해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최근 한 달 동안에 쭉 매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대차의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아니라 결국 외국인 그리고 기관계가 들어와져서 주가를 사줘야 주가가 강하게 오르게 됩니다. 자,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요. 본격적으로 매수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특히 최근에 한 달 동안의 매수에 대해서는 매도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오를 수 있을까? 그럼 오른다면 언제 오르고 과연 그 오르는 타이밍이 언젤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히 맞추는 것은 사실 지금 외국인 기관계 매도세를 보면서 잘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타점을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다. 아직까지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며칠 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 여러분, 중동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도 더욱더 중요시 봐야 되는 문제가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유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전체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제조업의 가장 핵심, 중심의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자동차 산업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전기차이기 때문에 유가 상관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전히 전기차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장 돌리기 위해서는 유가, 원유, 이런 에너지가 필수적으로 아직까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리스크 해증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추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뉴스로 본격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공격을 했다거나 혹은 협상, 휴전 협상을 했다거나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돈을 보고 돈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돈의 흐름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딱 정확하게 타점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드린다. 그래서 타점 안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참여 방법으로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며 제가 현대차 주주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잘 고민을 하시고요. 섣부르게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전히 어느 정도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도 이렇게 은봉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요. 이제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